깡통 로봇 깡총 깡총 깡통 개구쟁이 깡통 달구락 달구락 우당탕탕 깡통 단선장도 되고 왕자님도 되고 요리사도 될 수 있어 다 내 맘이야 난 커질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힘이 세질 수도 있어 다 내 맘이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은 어떤 모험을 살까 깡총 깡총 깡통 개구쟁이 깡통 달구락 달구락 우당탕탕탕통 이건 다 내 맘이야 우산으로 해적놀이 오늘도 깡통이 상상세상 마법 상자 속으로 놀러 왔어요 오늘은 뭘 가지고 놀까? 잠깐만 핑크곰이 수리수리 가방에서 놀거리를 찾고 있어요 짜잔 와, 오늘의 놀거리는 우산이네요 무슨 놀이 할까? 해적놀이 어때? 어떡해? 말만 하면 되지 맞아요 상상나라에선 말만 하면 다 이뤄져요 해적은 말이야 해적 모자를 쓰고 말이야 아, 싫어 난 예쁜 토끼 모자 해적이거든 우리는 해적 보물 찾는 해적 웃는 것도 해적처럼 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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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리는 해적 보물 찾는 해적 찾는 것도 해적처럼 우, 와, 우, 와 우리는 파도를 해치고 보물 찾으러 갈 거야 해적! адц, 보물은 어디에 있어? 보물은 보물 kans에 있지 보물쏘? 저, 저기, 보물쏘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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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앞으로 앞으로 보물쏘으로 지나 보물은 뭘까? 맛있는 도너 전대 예쁜 장식도 있고 만큼 커다랗고 보물섬에 있지 보물섬? 저기, 보물섬 와, 앞으로 앞으로 보물섬으로 출발 보물은 뭘까? 맛있는 도넛 존대 예쁜 장식도 있고 만큼 커다랗고 저기, 괴물이 살 것 같아 괴물? 엄청나게 커다랗고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코가 기죽박죽 괴물 말이야 괜찮아 괴물은 꿀꿀 자고 있을 거야 조심조심 깨워도 안 돼 들켜도 안 돼 숨어 안녕 조심조심 살라 뛰어 숨어야 됐는데 동굴 챙겨라 동굴 챙겨라 빨리 와 빨리 와 뒤로 물러서 얘들아 박패가 필요해 아이쿠 어차피 잠시만요 어차피 아이쿠 아이쿠 상사도 해야 돼 장가자란 괴물 친구들 상산 대로 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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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예쁘고 제일 커다란 도넛들 와우, 모두들 상상했던 보물을 찾았네요 우비는 해적, 보물 찾는 해적 괴물을 물리치고 오하하하, 오하하하 우비는 해적, 보물 찾는 해적 보물을 찾았다네 우, 와, 우, 와 이제 보물을 가지고 가자 으으읍스, 어떻게 가지? 아하, 날아가면 되잖아 모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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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어 으으으으하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땀통은 오늘도 상상나라에서 친구들과 신나는 모험을 하고 왔어요 친구들 안녕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참, 친구들 상상나라 밖에선 우산은 비가 올 때 쓴다는 거 알죠? 그럼 또 만나요 안녕 난 선장도 되고 왕자님도 되고 요리사도 될 수 있어 난 커질 수도 있고 세질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건 다 내 맘이야 깡총깡총 개구쟁이 깡총 팔그라고 당팡팡깡총 난 우주에 가고 바다 속도 가고 통학속도 갈 수 있어 난 마법 상자와 상승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건 다 내 맘이야 깡총깡총 개구쟁이 깡총 팔그라고 당팡팡깡총 깡총깡총 개구쟁이 깡총 팔그라고 당팡팡깡총